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저크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2번째 한국 목사 평론 시간으로서 유기성 목사에 대해서 평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기독교 감리회 소속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 단임 목사 장로들이 65세에 자원 은퇴한다고 해서 자기도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처럼 65세에 은퇴하기로 해서 후임 목사를 캔사스 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 목사 김다위 목사를 세웠고 같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공식적 은퇴는 올해 4월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23만 은퇴 후 현재 이사장으로 있는 위드 지저스 미니스터리 위지엠이라고 공식 명칭이 되어있죠. 위드 지저스 미니스터리에 전념하겠다고 유기성 목사는 위지엠을 2012년부터 시작해서 한국 및 전세계에 퍼뜨려 그 명성이 알려진 목사인 것입니다. 위지엠 사역에는 예수동행운동의 일환으로 예수동행일기 쓰기로 173개국에서 26883교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죠. 이분의 설교를 평론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성 듣는 법 귀가 열리게 하소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대고 있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의 하나가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영이 산자는 이것을 아는데 주의 임재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에 말하고 있으니 사실이다. 그러면서 본문을 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못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다. 영의 생각이 음성이다. 좀 다른 사람하고는 틀려요. 다른 사람은 소리를 들려준다고 하죠. 이분의 말은 자기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조명을 주시어 갑자기 영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주의 음성이다. 기도 중에 당신이 생각과 관계없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주의 음성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런 불결한 짐승이 보자개에 싸서 내려와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시간에 고넬료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나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도 있으니 말씀으로 훈련돼야 한다고 이런 말을 하니까 다 거짓말로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설교 끝내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성을 부르게 합니다. 우리 이걸 불릅시다. 성령 들으면 주의 음성 듣는가 보죠.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뜻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의 문맥을 보면 구원받은 자 양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보장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음성은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죠.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뒤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은 마귀가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음성이라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훈련에 따라 생각이 나는 그런 것이 주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이런 말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는 착각 속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죠. 그 상상, 구상이 거기 어른이 되면 좀 괜찮나?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다. 나이가 먹어도 그렇다는 거죠. 고린도우소 10장 5절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께 하나니 말씀의 복종께 하나니 이런 뜻이죠. 말씀에서 보듯이 인간의 떠오르는 생각, 상상, 구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난 악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10편 39편 5절에는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도 다 헛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옛사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옛사람은 부활된 몸을 잊기까지 항상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기성 목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내주하신 새 성품 새 사람이 옛사람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지 옛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훈련으로 주의 음성을 분별한다고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개개인의 영적 변화 즉 내적 능력을 훈련 개발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뉴 에이지 운동인 것입니다. 뉴 에이지 운동 궁극적으로 우주 차원의 신의 경지에 도달하려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짓으로 교인들을 모두 위험한 마귀의 자녀로 빨려 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음성 듣는 시기가 아니라서 이 교회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설교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에 걸친 성령 집회를 하였습니다. 금요철약 기도회에서 집회표 성령이여 이마소서 이거 하나만 보면 벌써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댑니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은사주의 목사들이 잘 써먹는 구절이죠. 이 구절을 대면서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권능받으라고 구원 못 받은 자만 다 모아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구천교에는 왜 나는 성령의 권능이 없는가 하는 분들 본문을 보세요. 우선 전제 조건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이다. 그런데 성령도 임하지 않고 능력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겠냐. 인격지 하나님께서 섭섭하셔서 선물을 주시겠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사 본인도 신유음사가 없었다고 그러나 기도하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성령님을 찾으니까 성령의 치유 역사가 2007년 금요철야 기도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2009년에 더 많이 일어났다. 2년간 호황을 노렸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성령의 역사인지 실험을 했다고. 성령의 역사인지 실험을 했대요 자기가.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안 하고 유목사가 안 하고 부목사들을 몽땅 시켰어요. 자기는 앉아서 성령의 역사라면 쓰러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고 부목사들이 다 했는데 그날도 역시 다 쓰러졌다. 머리에 손을 대기도 전에 부목사가 했는데도 쓰러지더라. 그런데 그 이후에 깨달은 점은 마귀의 역사가 같이 오더라고. 여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같이 오더라고. 다른 목사들하고 좀 틀리죠. 은사주의 목사들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니까 교회에 모인 수는 많아졌으나 안수기도와 통성기도 시간에 교인들을 보니 어느 목사에게 더 많은 사람이 쓰러지나 싹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마귀의 역사가 지금 임하고 있구나 하고 그것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바꾼 사역이 예수 동행 일기라고. 제가 조금 이따 예수 동행 일기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았을 때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지 엉뚱한 것을 깨달은 거죠.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선한목재교에 모인 교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권능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다 구원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믿으면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 침례, 성령 세례를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지 유목사 말대로 성령 세례도 받고 구원받은 또 무슨 성령 침례 또 받고 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본문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댔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능력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은 방연, 신유, 축사 이런 능력에 생긴다는 것이 아니죠. 문맥을 보면 거기에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내게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한 자는 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수 1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걔네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4호절.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으니. 설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실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생활하면서 저는 성령의 역사를 실험했다는 목사의 말은 또 처음 듣습니다.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자기 방언 못하니까 목사가 방언하게 해달라고 나무뿌리 뽑아지도록 주님께 간과하고 주님을 실험한 적 그런 얘기는 들었죠. 또 어떤 목사는 제가 며칠 전에 한 어떤 전번에 한 평련한 목사는 목사님 하나님 내가 목사로 부른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산 꼭대기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저기 목사라고 하는가 음성만 들려주십시오. 너는 내가 지정 택한 목사라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해도 해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 그러면 김목사 김목사 이것만 해도 여기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하는 걸로 알겠다니까 김목사라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걸 성령을 실험한다고 성령의 역사를 실험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를 실험하는 거예요. 박혁 전도사가 평론했듯이 교회시대 즉 사도행전 이후로는 AD 68년 이후로는 유대인을 위한 표적의 시대는 사라졌습니다. 1900년 이후 배교의 마지막 시대 때 이후 방언 신유 축사 같은 강력한 미혹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토인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살로니카 우수 2장 9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사여 거짓령에 의한 불의의 속임수의 현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거듭나지 못한 부목사들, 목사들 모두 모아놓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짓 불의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실험한다고 이 말 자체 하나로 나는 거짓 목사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마귀 역사니까 예수 동행일기로 사역을 바꾼다고 예수 동행일기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 이것을 이제 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잘 아는 구절이죠.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승천하면. 이것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령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성령의 체험을 강하게 하세요. 성령 체험 전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입원 집에서 체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성령 체험은 꼭 부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체험할 수 있다. 자기가 그랬다. 이러면서 군목으로 이 사람이 이제 목사돼서 군목으로 간 거죠. 군민들의 목사로. 고관절 문제로 군병원에서 수술 대기실에서 있는데 대기실에 있는데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다. 다리병이 수술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자기가 목사로서 부족한 건 죄를 생각하니 이런 눈물이 쏟아지며 성령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이유는 성령 체험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고림도전서 12장 13절. 즉 이 뜻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성령이 내주해서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보면 눈물 콧물 흘린 것이 거듭났다고 하면 그전에는 군목으로 쓰면서 유 목사는 거듭나지도 않은 채 목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성령 침례 따로 있고 구원받은 후에 성령 체험 따로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체험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야죠. 성령 충만이라고 써야죠.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은사주의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유 목사는 감리교 알미니안주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식으로 구원이 소유자이기에 성령 체험 전후가 달라진다는 행위 구원으로 교인들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을 펼쳐놓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설교하면서 이 19절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고 주님이 그때 들어오셔서 평강 있으라 이렇게 하시고 20절에 보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제자들이 내 처지가 힘들고 두렵고 힘들어도 성령 체험하면 기쁨으로 전환된다고 성령을 받으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하고 20절만 보면 그렇죠. 19절하고 20절. 그런데 미안하지만 19절, 20절에는 성령이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간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영국 유학 간 한 교인의 자녀가 있었는데 영국 유학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갈 마음이 넘쳐나던 중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식집 주인이 며칠 집을 비울 테니까 네가 좀 봐라 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식집 문을 잠궈놓고 그동안 못했던 기도를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쏟아지더니 춤을 추면서 기쁨이 일어났다고 편지를 보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을 여기다 대는 것입니다. 특징이 보면 그런 간증을 하는 것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이게 특징이에요. 유 목사 자신도 그렇고 다른 교회의 성도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게 거듭난 건 줄 알아요. 감정에 폭받쳐서 하는 것이지. 성경이 어디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기쁨, 감사로 인해서 눈물이 뉴범벅대에 쏟아진다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성경적 반론하겠습니다. 본문의 뜻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너네들이 훔쳐갔냐 이런 식으로 할까 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오셔서 직접 모습을 보여주고 손과 발 이런 걸 다 찔린 자리도 보여주고 하니까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그런 구절이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보면 성령을 받아라 그때 성령이 나오죠.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23절에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죄삼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딱 정확하게 가르쳐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유 목사가 설교한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짜짓게 한 것입니다. 밑에 것을 위에다 갖다 붙여놓고 두려움이 어쩌고 저쩌고 성령 받아서 기뻤다. 이게 말이 돼요. 간증도 그런 식으로 하고 짜짓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핵심 수제인 성령일기 예수동행일기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데 제도계에서는 엄청 유명해서 성령 예수동행일기 책이 나오고 또 노트도 나오고 쓰는 것, 일기 쓰는 것. 내가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알고자 일기를 쓰라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일기를 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점점 괜찮아진다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을 늘 의식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라고. 이건 맞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기 쓰는 거. 그건 맞죠. 그 다음이 장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쓰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 영의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음성을 다 써야 돼요. 누구하고 만났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나한테 이라고 하라고 말한 것이다. 자기 상상을 다 갖다 붙이는 거죠. 이것이 예수동행일기라고.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5조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름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를 유튜브로 뜨면 예수동행일기, 예수동행일기로 도배 나옵니다. 모든 게 예수동행일기로 도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설교합니다.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동행하시니 음성을 듣고 일기를 쓰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영성일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모르는 목사가 한번 유기성 목사님을 만난다고 자청해서 찾아왔습니다. 유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저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음성을 계속 듣는다고 그러니까. 유 목사의 답. 목사님은 한 시간 동안 운전해서 오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무어라고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물으시니까. 모르죠. 당연한 거죠. 모르죠. 그러니까 목사님께 아무 말 없었다면 심각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모님과 한 시간 동안 왔으면, 운전해서 왔으면 두 분 사이에 대화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돌아가시는 길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저녁에 기록해 보세요. 이것이 답입니다. 또 두 번째, 영성일기를 나눔 방에서 나눔 줄 알아야 한다고. 세상의 일기를 남에게 나눠서 본다. 나 이런 일기는 또 처음 봐요. 일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봐요? 딸이 쓴 일기 엄마가 보면 난리 나는데. 그러면서 혼자 여행하는 것과 여럿이 여행하는 것의 차이라고. 긴 여행을 할 때는 혼자 여행이 어렵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눔 방에서 일기를 나누면 다른 성도를 먼저 의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물론 이 뜻은 다른 성도를 챙겨준다는 뜻으로 설교를 했으리라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이 말은 명언 중에 명언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먼저 의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기 쓸 때 나눠봐야 되니까. 자기 구석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공동체하고 나눠서 봐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가짜가 쓰게 되는 거죠. 가짜로. 명언이죠. 그 사람 설교가 명언이에요. 자신도 성실과 열심으로 의롭게 최선을 다했어도 충분치 않은 무엇인가가 있었다. 목개 생활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왕이신 주님의 지시에 기기울이지 않았다고. 그것이 죄였다고.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이고 자에게 능력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다 지금 이 지경이다. 이 영성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영성일기를 다 쓰라는 얘기죠. 자, 이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유기성 목사의 실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의 실체. 이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노바레 운동. 레노바레 운동. 라틴어로 레노바레는 다시 새롭게 하라는 뜻으로 미국의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트에 의해서 1990년 초에 시작된 초급화적 교회 갱신 운동인 것입니다. 이 카톨릭의 영성 전통을 수용해서 신비주의 내지는 혼합주의적 경향을 한 영성운동으로서 명백한 뉴 에이지 운동인 것입니다. 레노바레 운동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일. 그래서 제가 요새 평론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인격적 체험, 인격적 체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벌써 레노바레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배우러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10여 명이 미국 집회에 참석해서 이걸 배워 갖고 와서 한국의 레노바레 코리아, 레노바레 코리아를 만들고 한국교회에 퍼뜨렸던 것입니다. 이 기관의 이사가 바로 유기성 목사였습니다. 이 레노바레 운동은 즉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스스로가 변화되고 이로 인해서 교회 이웃을 새롭게 한다는 운동인 것입니다. 결국 관상기도에서 온 것이고 뉴 에이지 운동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뉴 에이지 운동, 뉴 에이지 운동하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뉴 에이지 운동의 정의는 개개인의 영적 변화, 즉 인간의 내적 능력을 개발, 훈련시켜 우주 차원에 도달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이에요. 이게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주의 신의 경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 번째, 유목사의 페이스북 칼럼을 보면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2016년 5월 1일 페이스북 칼럼. 달라스 윌라드, 달라스 윌라드. 이 사람 죽었어요, 2013년에.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한 미국 영성운동 철학자인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어요. 장로교 목사죠. 이 달라스의 제자로 위드 지저스, 예수와. 전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와, 예수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박혁이. 예수와, 예수와. 위드 지저스를 한국말로 하면 예수와, 예수와예요. 위드 지저스라는 표현으로 미국의 관상기도를 퍼뜨린 장번이 있는 것입니다. 존 오트버그. 우리가 온니 지저스, 위드 지저스.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이지만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유 목사는 36회 평련한 이동원 목사가 운영하는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이 달라스, 달라스 위라드는 뿌리 깊은 나무며 예수님이 표정을 볼 수 있는 분이라고 극찬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의 영성운동이 뿌리 깊게 내리기를 기도한다고 한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사상에서 유래된 영성일기는 24시간 하나님의 내적 음성을 들이며 예수와 동행하기로 가는 유에이즈 관상기도의 한 종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 목사가 인용한 고린도우소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름받은 자들이라 이 뜻을 이 구절로 갖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기를 쓰라고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 이 구절로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교인은 구원 못 받은 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이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냐 유한복음 4장 23절 영생을 믿냐 유한일서 5장 12절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 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냐 히브리스와 12장 8절 이것을 스스로 아는 자가 구원 받았다는 뜻이지 성령이 내주한다는 뜻이지 어떻게 그것이 영성일구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자는 구원 못 받은 걸로 간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내가 영생을 얻는 그건 아는 구원 못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서 설명했듯이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상상 구상 모든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몸은 잊고 있는 이상 우리는 육신적 계획 성품으로 살려는 취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음성을 듣고 일기 쓰고 큐티식으로 나눈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마귀의 영에 자각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왜곡된 느낌, 감동, 깨달음, 음성, 상상력을 부추기는 미혹의 영의 길로 서서히 잠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8년 유목사가 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왜곡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동행일기는 신앙의 개토화를 익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강제적 사유화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토인 안에 거주하심으로써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교제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이 교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둘숨, 날숨, 호흡이죠 내시는 심, 들이시는 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이시는 심은 받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가 들이셔야 되는 것이고 내시는 심은 기도로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 음성인 말씀에 다른 것을 들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부인하는 즉 외경을 또 찾으려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시대 주 예수 그리스토도 자신이 말씀이어서 그 말씀이란 수단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니라 곧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토라는 얘기죠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계시록에 네 번 나오죠 계속 이 알파는 헬라의 첫 번째 철자고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철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성경 알파벳의 처음이와 끝 즉 성경의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토는 이꼬로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토로 성격신하셔서 오셔서 하신 말씀과 그렇죠 예수 그리스토님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같은 것이라고 성경에 넘쳐나는 공통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둘 다 신성이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토와 말씀은 둘 다 신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 관련 권절 다 있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둘 다 사랑받았다 둘 다 증오받았다 둘 다 영접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둘 다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둘 다 심판한다 둘 다 오류가 없다 둘 다 거듭나게 할 수 있다 둘 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둘 다 영원히 산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토와 말씀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간상하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토가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역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성경 말씀이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네 번째 영성일기를 나눔방에서 나누라고 21번째 평론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 이 큐티로 유명한 목사죠 여자 목사 목욕탕 큐티 즉 관상 큐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목욕탕 큐티라는 것은 말씀을 자기의 억지로 모든 걸 적용시켜서 자의적 죄의 자백이나 목욕탕서 떼밀이처럼 해대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자백을 그냥 떼가 안 나와도 떼밀이가 그냥 밀듯이 계속 밀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떼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김양재 목사의 목욕탕 큐티인 것입니다 이걸로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분당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의적 상상 구상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누는 것과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그 출신이 똑같다는 거예요 관상기도에서 나왔어요 큐티나 영성일기나 공동체에 속해 자기의 삶을 간증하는 것은 미혹의 영에 관장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토인이 온전하게 되는 길은 성경 말씀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올바른 교리로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으로 인해서 옛 성품을 죽여가며 거룩한 삶으로 배우고 신천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토인인 것입니다 다음 설교를 평론하겠습니다 불안한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 고린도우서 13장 5절 이거 잘 써먹는 거죠 거짓 목사들이 이것도 또 잘 써먹는 구절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지 마라 예수 그리스토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름받은 자들 이게 왜 잘 써먹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름받은 자들이라 이것 때문에 잘 써먹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구절이거든요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고 여기에 관중에 예수 믿어도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을 댑니다 마음으로 주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대고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13장 11절을 대면서 육신적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 같은 교인 또 장성한 어린이 된 교인들 이것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경크에서 무화과로 거둘 수 있겠느냐 이거 구절을 대면서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하고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는 이라 이것도 많이 써먹는 구절들이죠 주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 틀림없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가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고 이것을 하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3절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이런 걸 예수 이름을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 받은 자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짜짓기도 잘해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못 받았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불안한 구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목이 불안한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게 감리교의 알미니언주의죠 구원을 상식시켜서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을 그럼 잃어버렸나? 이게 알미니언주의잖아요 그리고 행위구원으로 가문 거죠 구원은 믿음의 근거를 둔 교류에 의해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토로 예수 그리스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예수 그리스토에 근거를 둬야 된다 이 말만 들으면 좀 아리성해요 그런데 다음 구절인데 확실히 나옵니다 예수 십자가에 행하신 일의 구원에 교류적 믿음에 근거를 둔 믿음은 능력이 없어 북한에 데려다 놓으면 거부한다고 보금의 능력은 속죄가 아니고 예수와의 연합으로 예수와의 인격체의 교제가 핵심이라고 이게 스스로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여기에 오신 분은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인격체 교제가 있기에 여기에 오신 거라고 이게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틀려요 처음에 얘기한 거는 여기 있는 사람 예수 믿어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해놓고 나서는 마지막에는 여기 온 사람은 다 인격적 교제가 있어서 여기 오신 것이라고 앞뒤가 안 맞는 설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구원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게 교인에게 하지 말고 유목사 당신 자신에게 해당되는 거야 당신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설교할 필요 없어 당신 자신이 불안한 구원에 있는 거야 지금 성경적 반론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0장 9절 고린대전자 3장 되는 거 이건 맞는 것이죠 말씀으로 구원 받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 거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을 대면서 이렇게 한 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열매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 받는 뜻은 이건 교회 시대가 아니죠 대활란 천년왕국 시대의 교리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와셔서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은 주님이 초림 사역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천년왕국에서의 행위 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던 것이죠 이것을 교회 시대에 적용시키니까 이상한 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상당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감옥 앞에서 주님을 부인 안해야 구원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따라야 한다는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린애처럼 순수히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후의 행함은 그리스토인이 점점 성장해서 거룩하고 강강케 해주는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 받은 자가 어려울 때 주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뭐라고 했냐 디모데우소 2장 12절 디모데우소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우소 2장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순교 당해야 꼭 구원 받는 거예요? 감옥 가야 꼭 구원 받는 거예요? 디모데우소 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반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토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이 교회 시대의 고난을 참는 시대죠 우리는 교회 시대의 고난을 참는 그리스토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이것은 천년한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 문맥을 보면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라고 10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문맥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이것은 천년한국에서 우리가 상급을 못 받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천년간 통치를 못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공산당에서 고문당에서 나 주님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는 항상 신실하시니 그는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 한 몸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한 몸이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공산당에 가서 자식이 공산당 앞에서 나는 우리 아빠는 이래야 했다고 그게 무슨 자식하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 사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뜻을 지금 티모드의 후수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북한에 가서 나 예수 안 믿어야 했다고 해서 구원산식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기에 주 예수 그리토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금이 세 번째 보금이 믿음의 근거를 둔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체 교제로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죄 안 짓는 핵심이라고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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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라고 첫 번째 구원은 보금만 알면 되지 언제 예수님을 알아 인격적 교제를 해 구원을 얻냐 유 목사 당신은 완전 인격적 교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갓 거듭난 어린아이가 언제 거듭난 사람이 언제 인격적 교제를 언제 하냐 이거야 인격적 교제를 인격적 교제라는 단어가 뭔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을 모르면 인격적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완전히 다 알아야지 또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제가 보기에는 그 예수는 그 인격체로 다가오는 예수는 진짜 주 예수 그리토가 아닌 것 같은데 예수라고 자칭하는 어떤 영인 것 같은데 또 교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헛소리하지 말라고요 교리가 뭐냐? 교리의 정의는 절대적 진리의 가르침이 교리의 정의예요 이것은 킹잼스 성경, 한글 킹잼스 성경이 55회 나옵니다 개혁 개정에는 빵 없어, 교리 없어 그러니 교리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죠 세 번역, 지구총경에는 세 번역을 써요 세 번역에는 타져보니까 다섯 번 나오더라고요 다섯 번 디모데우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유 목사는 오늘 공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라 고린도우서 5장 1절 7절을 대면서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또 써먹어요 나에게 주여 주여 부르는 집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걸 또 써먹어요 행위구원을 하려니까 계속 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거죠 이 구절을 대면서 본문에 고린도우서 5장 9절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다 봐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기쁘시게 해드린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짜짓기 설교죠 마태복음 7장과 고린도우서 5장이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7장은 대활란의 행위구원을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우서 5장은 구원받은 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구원으로 이것을 뜯어 마칠려니까 짜짓기하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감리교 알미니안 신학을 하여서 한봉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다른 유사복음을 기초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목 시절 수술 전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신비주의 영성운동인 리차드 포스트의 레노바레 운동에 관상기도를 터뜨린 지구총교의 이동원 목사와 함께 심취했습니다 네 번째 2007년부터는 선한목재교에서 신유안수로 쓰러트림을 행했고 2011년 은사주의자 카톨릭과 연합한 사역을 하는 신사도운동가 국제기도의 집 아이합창시자 마이크 비크를 초청해서 설교를 지구총교의 이동원 목사와 함께 했습니다 2012년부터는 예수동행일기 즉 영성일기로 사역해온 인물로서 이 성향이 지구총교의 이동원 목사하고 비슷합니다 성남에서 지구총교의 유기성 목사의 선한목재교의 엄청 큰 교회죠 제가 이걸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분당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됐어요 지금이요 제가 분당을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동원 목사와 함께 교인들로부터 조용하고 점잖게 이 사람 설교들로 보면 아주 나이스예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통원해서 설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기 좋습니다 구독자 23만이에요 구독자 23만 세상으로부터 평가받는 목사다 아주 훌륭한 목사다 똑같이 더 좋게 하기 위해서 65세에 똑같이 은퇴했습니다 둘 다 뉴 에이지 운동가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미혹의 영어로 사역하는 목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뉴 에이지 운동가 로버트 슐러 리그 워렌 목적 있는 사함을 쓴 리그 워렌이 이에서 한국 기독교가 영향을 받아서 이런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대형교회 하영조 목사 이동원 목사 유기선 목사가 또한 뉴 에이지 지도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금 애매한 사람들 거기에 다 쫓아가는 거죠 지금 다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는 뉴 에이지 운동으로 관상기도와 셀 처치 관상 큐티로 유명한 사람이고 유기선 못하는 예수 동행일기로 지금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미혹의 영으로 사역하기에 가난의 영 분노의 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다고 거짓 영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기 훈련으로 영성일기를 쓰라는 뉴 에이지 운동가이고 세 번째 성령의 역사를 외국돼 설교하는 성령론이 완전히 틀려 있고 네 번째 믿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이오 상실된 것으로 설교하는 구원론이 틀린 알미니안 주인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그러한 자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온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이라 저는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한 배일 거라고는 보질 않아요 자기 명성의 배 자기 명성의 배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달콤한 말과 행동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런 목사들처럼 마귀가 무섭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장세기 3장의 마귀와 침내인 요한의 그런 사역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나이스한가 누가 더 거친가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와서 예수님께 뭐 따귀를 때렸습니까 조용히 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변이 약하고 서툴고 거칠었습니다 하영조 이동원 유기성 목사가 바울처럼 이렇습니까 나이스하고 말도 아주 유창합니다 고린도우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일이 아니리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래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될 것이래 이 배교의 마지막 시대는 이런 거짓 목사들이 대세를 이룬다고 해도 큰일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뉴에이지 집단을 단으로 묶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불태워버리려고 이 단으로 묶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에큐메니칼 운동인 것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다 지금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정치, 경제, 종교 모두 하나로 묶어서 다 일시에 심판의 때에 태워버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 구원에 대한 설교, 성령 체험의 설교, 예수 동행 등등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인격체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인격체는 성령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도 인격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마태복음 16장 23절을 읽어보십시오 사탄도 인격체로 쓰러트리는 것입니다 유목사의 레노발의 운동의 이력과 관상기도식 카톨릭, 카톨릭식 영성기도인 관상기도 옹호장들에 의해 대한 칼람 이런 칼람 찬양 내용과 가난한 영이 있다든지 하는 신사도적 사약의 이력을 보면 예수님의 인격체의 그런 강조는 유에이지로 가는 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지저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목사여, 사탄의 계략에 빠져 세상적으로 성공한 목회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엄중한 불의 심판이 기다렸음을 알고 빨리 사약 내려놓고 위드 지저스 미니스터리 위드 지저스 미니스터리 명예 그거 그만하면 퇴직하면 자기가 이것만 전념한다고 그러는데 예수 동행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걸 붙이키는 거죠 위드 지저스 미니스터리 이거 사약을 내려놓고 거듭나서 남은 여생 올바른 길으로 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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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